하하하하 좋아요, 구독, 알림 친구들 안녕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의 캐리예요 오늘 캐리가 가지고 놀아볼 장난감은 바로바로 짜잔 오늘은 그리기 놀이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시작 얘들아 이거 봐라 나 너무 예쁘지 우와 뭐야, 캐리 너무 예쁘다 그러게 얼굴이 더 블링블링 화려해졌는걸 어떻게 한 거야 응 이거 캐리가 예쁘게 꾸며줬거든 내가 바닷가에 놀러 간다고 하니까 제일 빛나 보여야 된다면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줬지 뭐야 우와 예쁘다 나도 하고 싶은데 우리 캐리한테 한번 가볼까 그래 나도 캐리한테 부탁할래 우리 빨리 가자 어? 너네 웬일이야? 캐리가 꼬마 캐리 예쁘게 꾸며준거 보고 우리가 달려왔지 뭐야 우리도 예쁘게 꾸며주면 안돼 맞아 우리도 예쁘게 꾸며서 바닷가에 놀러가고 싶단 말이야 응 그거야 어렵지 않지 잠깐만 바로 이거지롱 이걸로 꼬마끼리 예쁘게 꾸며준건데 너네도 해줄까? 좋아, 그럼 나부터 할래 응, 그래 그럼 양보하지 자, 그럼 나는 어떻게 꾸며줄거야 캐리 음 음 바닷가에 갈거니까 푸른 파도가 떠오르는 그런 시원한 색감을 사용해서 어 일단 너의 발바닥 모양이랑 똑같은 모양자를 이용해서 발바닥을 찍어줄게 여기 요 자, 편하게 있어봐 캐리가 예쁘게 발바닥을 만들어줄게 자, 이렇게 모양자를 대고 칠해주면 짜잔 어때? 우와 너무 귀여워 나의 귀여운 몽몽미가 더욱더 추가되서 더 더 더 귀여워졌어 나 너무 귀여워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마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건 캐리니까 음 뭘 더해주지? 리본을 더 추가해줄까? 여기다가 하트도 그려줄게 완전 왕 큰 하트 짜잔 오 도장으로 찍어낸 등 너무 예쁜데? 헉 세상에 캐리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아우 캐리 빨리 완성시켜줘 나도 빨리 하고 싶단 말이야 아우 알겠어 기다려봐 빨리 해줄테니까 아우 이번엔 도장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 먼저 물감을 짜주고 콕 그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물감을 찍어서 여기다 찍어줄까? 하나 둘 오오오오오오오 너무 잘 찍혔다! 귀여워! 하나 더! 귀여우니까 하나 더! 짜잔! 너무 잘 찍히는데? 아 근데 뭔가 심심한 한 말이지? 이번에는 모양자 말고 캐리가 직접 그려줄게! 주황색깔로 눈 화장을 조금 해줄까? 오 귀여워! 귀여운데? 짜잔! 눈 화장으로 상큼함이 추가되었죠? 노란색을 아직 사용을 안 했구나! 노란색으로 꽃을 그려줄게! 파란 색깔로 귀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우와 예쁘다! 캐리 캐리! 그럼 이제 내 차례지? 좋았어! 그럼 이제 너 해줄게! 너는! 먼저! 왕 리본을 먼저 해줄게! 왕 리본! 리본! 리본도 완성! 그 다음엔! 너도 여기다 하트를 해줄까? 네! 뿅! 너무 귀엽다! 여기에도! 너는 달을 그려줄게! 달! 짜잔! 그 다음에 음표도 그려줄게! 화장을 또 해줄까? 너도 도장으로 찍어줄게 예쁘게! 꽃! 이번에는 꽃 무늬! 물감을 골고루 묻혀주고! 예쁘게 찍어줍니다! 여기 오리도 있다! 오리도 한번 해볼까? 오리 너무 귀여워! 오리는! 됐다! 짜잔! 너도 완성! 우와! 우리 둘 다 엄청 화려해졌어! 아니 근데! 캐리! 나 속상하려고 그래! 왜? 아니! 왜! 나는 연두색깔 리본이 없는 거야! 나도 연두색 리본 갖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내 귀에는 예쁜 화려한 무늬도 없고! 흐음! 아니 캐리 나도 속상하려고 그래! 오리무늬랑 꽃 무늬 도장이 없잖아! 왜 나는 없는 거야! 아우! 얘들아! 알았어! 해주면 되잖아! 기다려봐! 연두색깔 리본 이거! 이거 맞지? 해줄게! 자리가 없는데! 자! 연주색깔 리본 했다! 그리고! 어! 귀에도 예쁜 무늬! 알았어! 자! 자! 됐지? 어? 한층 더 귀여워진 것 같아! 나 너무 화려해! 오! 캐리! 나도 나도 빨리 해줘! 으음! 알겠어! 너 뭐 해달라 그랬지? 아! 맞다! 이 도장! 먼저 꽃무늬부터 해줄게! 자! 너도 똑같이 꽃무늬! 얍! 그 다음에 오리도! 자! 자! 됐지? 음.. 뭔가 부족한 느낌이랄까? 나는 뭔가 여백이 많은 느낌이야! 나도 꽉 채워줘! 무슨 소리야! 나도 너랑 비슷하다고! 그만해! 아니야! 나 더 할래! 그럼 나도 더 할래! 야! 너네! 적당하게 이쁜거야! 너무 많으면 너네 얼굴 안 보일걸? 괜찮아! 괜찮아! 내가 더 화려할거야! 아니거든! 내가 더 화려할거야! 알았어! 얘들아! 싸우지마! 다 해주면 되잖아! 못 말린다니까 정말! 오리를 하나 더 찍어줄게! 오리 하나 더 찍어주고! 음! 그래! 손도 해줄까? 손? 손은 빨간색깔로! 아주 화려하게! 눈에 띄게! 이 정도면 된거 아닌가? 음! 아까보다 더 채워진 느낌이라 맘에 들어! 으응! 캐리! 나도! 나도 더 채워줘! 이게 뭐야! 나도 수염에도 예쁜 동글동글동글동글 무늬해줘! 알았어! 그럼 너도 똑같이 해줄게! 자! 더 채워졌지?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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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더 채워진 것 같긴 한데! 내가 옆에 있는 친구보다 더 화려하게 해줘! 아니! 내가 옆에 있는 친구보다 더 화려하게 해줘! 아니! 내가 더! 아니! 내가 더! 알았어! 얘들아! 더 해주면 되잖아! 오! 못 말려! 자! 기다려봐! 됐다! 이제 너네가 바닷가에서 제일 눈에 띌 거야! 꼬마 캐리! 꼬마 캐리! 꼬마 캐리! 우리 봐! 우와! 너네 완전 화려해졌다! 근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오? 그 정도로 화려하다고? 그럼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화려한지 한번 골라봐! 음... 내 눈엔 둘 다 화려하고 멋있는걸? 아니! 그래도 한 번만! 한 명만 골라봐! 음... 한 명만? 음... 나? 음... 둘 다 화려하고 멋있고 예쁘고 귀여워서 진짜 못 고르겠어! 너네 둘 다 멋있어! 여기 바닷가에서 너희들이 제일 멋있다고! 우와! 정말! 진짜로? 그럼 성공이네! 우리 빨리 시원하게 수영하면서 놀자! 그래! 그래! 이거 봐라! 나 이렇게도 수영할 수 있다! 어푸어푸! 어푸어푸! 나는 잠수왕이라고 잠수도 잘해! 봐봐! 하나 둘 셋! 시원하다! 꼬마 캐리 너도 한번 놀아봐! 그럼 나는 수중발레를 해보겠어!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어때? 잘하지? 우와! 멋있다! 오! 진짜 멋있어! 얘들아! 밥 먹어야지! 빨리 그만 놀고 오렴! 엄마 목소리잖아! 네 엄마! 지금 갈게요! 얘들아!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어! 우리 다음에 또 보자! 안녕! 오! 우리도 이제 집에 갈 시간인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집에 가면 우리 부모님이 놀라실 것 같아! 내가 누군지 모르실 것 같은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어떡하지! 흠... 캐리한테 다시 가봐야겠다! 그러자! 캐리! 얘들아! 무슨 일이야? 아니 우리 신나게 놀고 왔는데 이제 집에 갈 시간이어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 상태로 가면 분명히 엄마 아빠한테 혼날 거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아이 뭐야! 캐리가 말 안 해줬나? 이거 물로 금방 씻겨! 어? 뭐 뭐라고? 물로 바로 씻긴다고? 진짜? 나는 평생 안 지워지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걱정했다고 왜 진작 말 안 해줬어 캐리 그러게 캐리! 걱정했잖아! 아니 얘들아! 너네가 안 물어봤잖아! 완전 억울하네! 알려줘서 고마워 캐리! 우리 빨리 씻으러 가자! 그래! 뿅! 뿅! 진짜 실수하니까 깨끗해졌어! 그러게! 우리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 그래! 이렇게 해서 그리기 놀이 끝! 친구들 안녕! 하하! 하하! 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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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